여기다 나오신다 깜짝 놀랐어 어? 뭐야? 아니 근데 특공 무슨 일이에요? 찍긴 찍었는데 다 건지고 싶었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? 스토리 봐봐요 스토리 스토리? 어 내가 보냈는데 저 화면이 좀 머리끈이 흘렸는데 어 맞아 날라간 것 같아 조심해 아니 광주까지 오셨네 부모님 아니 광주까지 오셨네 부모님 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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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